구독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 해볼 영상은 바로 릴리맨을 가기 전 마지막 마지막 255렙을 듣기 위한 영상이지요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일단 쉼을 좀 바꿀께요. 아.. 리맨을 갈 때가 됐지요. 석관종 이구마님 별풍선 한 개의 상어는 영어로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.. 펭가 이구마 씁니다. 무구요. 놀국님 별풍선 한 개의 상어는 영어로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.. 때가 됐습니다. 때가 됐어. 무구요. 박용엽님 별풍선 한 개의 상어는 영어로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.. 펭가이 고맙습니다. 아.. 여기 사냥 자연스럽지요. 예전에 여기서도 한 번 해봤었거든요. 누구요. 박효아님 별풍선 한 개의 상어는 영어로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.. 펭가이 고맙습니다. 아.. 아.. 이런 이런. 바로 교체. 침벌 본거 같은데요. 저기.. 아 이제 랩업을 하게 되면은 리맨을 가는 것이지요 아 펭가유 고맙습니다 가자 리맨어로 아 이제 랩통까지 누구요 지우쉬부리님 별풍선 열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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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맙습니다 열개 고맙습니다 왜 자꾸 못올라가냐 근데 자 갑시다 갑시다 아 원킬이 안날 것 같은데 아 일단은 가서 봐보죠 그게 키포인트란 말이야 아 원킬 안날 것 같은데 아 원킬이 아 원킬이 저는 안날 것 같아요 어 솔직히 나는 안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 날 수도 있겠지만 안날 것 같은데 빨리 자석패시 나와서 바로 사야되겠고 자석패시 이게 다음주에 나오는건가요 자석패시 아 아 후원 12,000원이야 고맙습니다 한사원 한사원 네 아 아 누구요 아 님 별풍선 열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열개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고 아 나도 기대된다 어 솔직히 말해서 기대가 돼요 믿을 수 없는건 리뷰밖에 없으니까 아 아 아 열개 팬가이 고맙습니다 아 아 그럼요 믿을건 리멘뿐이지 누구요 성 살탈린 별풍선 열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열개 팬가이 또 고맙습니다 아 아 4,4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누구요 snl님 후원 천원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우 천원우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랩업할때 지난거 같은데 아직 안되는군요 아 원챔유저님 와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20 200 50 아 아니죠 아니죠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에이코 원챔유저님께서는 하루에 한단계씩 회장님을 다시겠다고 선포하신 분으로서 아 여기까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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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는걸로 바뀌었나요? 뭐구요? 막걸리아님 별풍선 255개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막걸리아님 고맙습니다 255개 감사합니다 먼치님 잘했습니다 버닝서버 포기하고 본서버신거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라모진 탈출인가요 유튜브 5천명 대기업이 되셨네요 제가 기분이 좋네요 아 고맙습니다 아 됐어 준비해 준비해 내가 레벨업 255라니 아 이것으로 아 10분만 한번 측정만 대강 해볼까요? 다 왔으니까 업적이 있게 집니다 에이 아 이러기까진가요? 아 그럼요 그럼요 왔다갔다한거 포함하면 그래도 분당 못해도 100은 못겠군요 아 이것으로 250원 레벨업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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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